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청사관련한 바람 장풍입니다 이 사진은 역시 내가 화분이 된 것 같아 그지 화분에다가 이렇게 과학대통령 자 여러분 고1이 되면은 중학교 때와는 좀 듣는 단어들이 좀 달라집니다 자 고1이 되면서 뭐 수능이라던가 내신 수시 정시 모의고사 등등 뭐 이런 단어를 듣게 되면 아 나도 이제 수험생인가 그럼 수능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정말 대학은 갈 수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걱정으로 불안이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아직 고1이라는 것 자 고1에 맞춰서 차근차근히 준비해 간다면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는 3년 후 아주 큰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고1 이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걸 공부하며 대입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차근차근히 수업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있고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비해보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알려드릴 것이고 이제는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말하는 공부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1 통학과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며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인터넷 강의 19년차의 노하우로 장풍이가 구성하고 장풍이가 제작한 장풍이의 강의 커리큘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통합과학이 무슨 과목인지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은요 고1 때 배우는 과학으로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4개의 영역이 하나의 단원 안에 포함되어 정리되는 아주 어려운 과목이지요 자 통합과학은 중학교 과학과 약 70%의 연계가 되어 있고요 고2 때 배울 물화생지 1 파트와 60% 이상의 배용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ZP 컴퍼니 장풍이의 연구소 조교사들이 중학교 과학, 고등심화과학, 소단원별로 다 쪼개가지고 통합과학 소단원이랑 다 일일이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 70에서 60% 이상의 연계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즉 통합과학은 중등과 고등심화과학에 연결이 되는 아주 아주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지요 이러한 과목을 그냥 머리만 박고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보자라고 하여 첫 번째 기초강좌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우리가 중학교 때 과학공부가 잘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걱정하는 풍마이들이 굉장히 많지요 나는 기초가 없어 그런 풍마이들을 위해서 중학교 교과서를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작이 반이다에서는요 중학교 때 우리가 기초부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통합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과 그리고 통합과학을 연결하면서 수업하기 때문에 중등과학을 정리하면서 통합과학도 한번 예습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됩니다 이 과학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예비 고1 풍마이라면 시작이 반이다 강의를 추천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쌓였다면 우리는 바로 본격적으로 통합과학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입니다 통합과학 너만파 너의 만점을 위한 바람 통합과학의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신 실력 향상을 위해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이 너만파 교제를 보면 이 내신에서의 핵심이 되는 교과서 이 교과서 5종을 모두 모아서 첨삭으로 꼼꼼하게 정리도 해놨고 내신 특성에 맞게 애들아 탐구 활동도 놓치지 않고 넣어놨습니다 이 통합과학은 모든 과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정말 중요하게 되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됐다고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 개념을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한번 설명해 낼 수 있어야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것이고 무엇을 알고 그리고 무엇을 모르는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 시험 위에 교육청에서 숙지하는 모의고사라는 것을 치르게 됩니다 이 모의고사를 언제 치르게 되냐면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시험은 절대로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 절대로 아니지요 우리가 2년 후에 치룰 아주 큰 시험 뭐야 수능 수능과 마찬가지로 이 배운 것을 스스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너만바 강의에서는 개념 설명을 할 때 필기노트 필기를 하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기 때문에 공부 습관을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능에 맞춰서 우리가 수능에 맞춰서 너만바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는 것이고 이 3월, 6월, 9월, 11월에 치르는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는요 중학교 때 학교 시험에서 보던 것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수능 유형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에 대한 적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 암기만으로는 공부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고1 때 모의고사를 한번 접하면서 수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시험 대비를 철저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속전속결 너만바 쇽! 이 학기 중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까먹죠 그래서 이 쇽! 너만바 강의는 시험 직전에 빠르게 정리를 함으로써 시험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학교 내신 시험과 그러한 같은 유형의 객관식 그리고 서술형 등 다양한 문제도 제공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속전속결 속속을 쌓아서 쇽! 강의로 시험을 준비한다면 내신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통학과가 어려워요 그리고 중학교 때랑 많이 다릅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고등학생이죠 장풍이가 우리 풍만이들의 고등학교 1학년의 올바른 시작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올바른 전략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내신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장풍이랑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 수업시간 절대로 딴짓하지 말고 학교 수업시간 절대로 졸지 말고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교과서도 꼼꼼하게 정독을 해보고 학교에서 적은 필기노트까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가 되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꼭 지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지금 바로 실행하면 우리 풍만이들의 미래가 바뀐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통학과학 아 먹으러 출발 합시다 지금까지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냅시다 풍만이 forever ever